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농수축산물과 공공요금 오름세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.10으로 전달에 비해 0.6%,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.4%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 전남도 114.58로 전달보다 0.5%, 전년에 비해 3.5% 상승했습니다. 이는 사과와 귤, 생선 등 농수축산물이 지난해보다 13% 올랐고 택시 요금과 난방비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폭을 보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